이 부분을 오늘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7월 8일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이 제기된 이준석 당대표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증거인멸을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척근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게는 당원권 정지 2년 처분을 내렸다 윤리위원회는 7월 7일 오후 7시부터 이준석 대표와 김철근 실장을 불려서 소명을 듣는 등 8시간 가까운 마라톤 회의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지를 기준으로는 78일 만이다 징계의 사유는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 규칙 제4조 1항을 위반한 것이다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사리에 맞게 행동해야 되며 당의 맹위를 실주시키거나 국민 정수와 동떼리는 은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그런 행사 사건 성상납 사건과 성상납 정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부분들은 행사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품위 실주에 대한 부분만 책임을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준석 씨가 당면할 것은 기본적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 다 밝혀지게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더 엄혹하고 가혹한 그런 아마 시기가 본인한테 펼쳐질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준석 대표의 징계 사유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자신의 행사 사건과 관련해서 김철근 실장에게 사실 확인서 등 정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윤리위원회가 이번에 중징계를 내린 아주 중요한 결정은 정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그런 행사 사건과 별개로 사람들은 김철근 씨가 단독 행위를 했다고 보지 않는 겁니다 다만 징계 심의 대상이 아닌 성상납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그동안 이준석 대표의 당에 대한 기여와 공노동을 참작해 이같이 판단했다 그러니까 김철근 씨가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자기 이해가 깊이 관련되어 있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 7억 원이라는 그런 계획을 투자할 것을 약속하는 일을 어떻게 김철근 씨가 단독으로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윤리위원들이 상식적인 판단을 한 겁니다 그냥 뭐 아주 상식적인 판단을 7억 원들을 약속하는 건데 김철근이 지 일도 아닌데 왜 김철근이야 약속했겠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너무나 이렇게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사건을 이렇게 그냥 온 세상에 그냥 벌집 쑤시듯이 해가지고 온갖 뭡니까 아버지 뻘되는 윤핵관들 다 동원해가지고 나쁜 놈들 뭐 할 놈들 이렇게 그냥 몰아붙였으니까 말이 되냐 이야기죠 아주 정확하게 했네요 이준석 대표는 자신의 행사사건과 관련해서 김철근 정무실장에게 사실 확인서 등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안이고 그리고 성상납에 대해서는 일체의 우리가 논의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시골에서 한여름에 강풍이 불게 되면 무슨 물건을 음식물이나 이것을 말리기 위해서 담았다가 가져갔던 속구리가 붕 떠지 않습니까 속구리가 인생의 초년 출세라는 것이 속구리 비행기처럼 되면 안 되거든요 속구리 비행기가 계속 뜰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바닥부터 착실히 다져서 이런 자기 인생을 만들어간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만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본인이 잘 압니다 그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속구리 비행기를 타듯이 벼락 출세를 해가지고 넘어지는 사람을 수없이 목격하거나 지켜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어려워하죠 소심한 것은 아닌데 세상 만사가 한순간에 그냥 완전히 물거품이 될 수 있구나 이런 것을 백돌 쌌듯이 자기 인생을 만들어간 사람들은 아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만드는 것이 워낙 힘들고 고되기 때문에 이걸 그냥 다 잃어버리게 되면 제기하는 일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얼마나 힘든지를 본인이 처음으로 아는 거죠 그냥 책을 읽어서 아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항상 조심을 합니다 조심을 주의를 하고 앞뒤를 재보고 좌우를 겨뇨보고 그런데 그런 쌓아가는 것 없이 그냥 벼락 출세를 젊은 날에 한 친구들은 꼭 뭐처럼 행동하는 거 아니까 속구리 비행기가 나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죠 인생의 좋은 날들이 계속 올 수 없지 않습니까 유독 특정인에게 계속 행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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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운이 겹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통계학 법칙에도 안 맞죠 행운이라는 것이 결국은 주사위를 던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인생을 이렇게 살면 패가 망신하는 겁니다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무슨 꼰대라고 이렇게 요즘 욕을 많이 하지만 나이가 든 사람들은 세월을 살아봤지 않습니까 살아봤기 때문에 아이고 저 친구가 저렇게 하다 속구리 비행기 신세가 될 건데 그렇게 해서 그냥 내려가고 나면 그 다음 제기하기가 힘들 건데 그런 이야기를 모이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된 겁니다 이준석은 이번에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71% 온 겁니다 받아들일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26%밖에 안는 겁니다 조금 전에 설문조사를 실시하니까 막판까지 깽판을 칠 가능성이 높다고 사람들이 예상하는 겁니다 어떻게 예상하냐 그동안 해온 것을 보니까 그렇게 할 것 같다고 보는 거죠 다시 보기 바랍니다 이왕희 윤리위원장은 회의 직후에 이준석 대표의 징계 사유에 대해서 윤리규칙 제4조 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하여야 되며 당의 명의를 실주시키거나 국민 정수와 동떨인 은행을 해서는 안이 된다는 것에 근거했다 그러니까 행사 사건과 별토로 품위 실주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 큰 것은 경찰 수사가 진행이 되게 되면 소위 행사 사건 문제는 여전히 뭡니까 남아있는 겁니다 이왕희 위원장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준석 당원은 이 아주 중요한 부분임 김철근 정무실장이 지난 1월 10일 대전에서 장모 씨를 만나 성상납과 관련한 사실 확인서를 작성받고 7억 원 상당의 투자유치 약속 정서를 작성해 준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고 소명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준석은 끝까지 나는 모르고 김철근 정무실장에 알아서 사실 확인서를 써줬다 이렇게 주장한 거 아닙니까 그게 허연 거짓말이고 새빨간 거짓말이란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그것을 계속 뭡니까 라디오 방송 텔레비전 방송 뛰어다니면서 외친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속재양을 삼아야 되니까 그 속재양을 누구를 삼은 겁니까 윤핵관을 삼은 겁니다 때로는 권성동이도 등장하고 때로는 뭡니까 정진석이도 등장하고 그렇게 해서 윤핵관을 여러분들 타겟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를 엄애하기 위해서 이런 정치공작을 벌리고 있다 이렇게 몰고 간 겁니다 얼마나 질이 나쁜 친구입니까 저희들도 젊은 날을 지내왔지만 이따위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맹백한 사실인데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겁니까 부정성 걸 덮기 위해서 날뛴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성상납 여러분들 주제가 문제가 되지만 하태경과 이준석이 다음에 뭡니까 분명히 기록될 것은 그들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4.15 총선 이후에 선거 부정 문제가 이슈화 되는 것을 철절하게 단합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렇게 아마 기억할 겁니다 그게 훨씬 더 큰 중재인 거죠 똑같은 사안입니다 사실을 뭉개는 걸 보게 되면 4.15 총선 이후에 선거 부정 문제를 뭉갠 거나 지가 벌린 뭡니까 성상납 문제를 벌린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게 사람이 하는 태도라는 것이 비슷할 거 아닙니까 그냥 사실을 깔아뭉긴 겁니다 윤리위원회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확인서의 증거 가치 이준석 본인 및 당 전치에 미칠 영향 당 대표와 김철근 정무실장 간의 업무상 지휘관계 사건 의뢰인과 변호사의 통상적인 위임관계 관련자들의 소명 내용과 녹취록 언론에 공개된 각종 사실자료 및 정무실장의 지휘에 있는 김철근 본인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정무실장의 지휘에 있는 김철근 당사자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7억 원이라는 거액의 투자유치 약속정서의 작성을 단독으로 결전하였다고 믿기 어려운 점을 동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준석 당원의 위 서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명료한 사실관계라는 것은 김철근 당사자의 일이 아닌데 7억 원이라는 거액 약속정서를 어떻게 써주냐의 이야기입니다 이준석은 윤리위원회의 이름 2시간 50분 동안 소명하는 자리에서 저런 일체 모르는 일입니다 김철근이가 알아산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윤리위원 등이 제정신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아니 김철근 정무실장의 지휘일이 아닌데 7억 원을 어떻게 투자하노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대한민국에 이렇게 제정신 바뀐 사람들이 있으니까 윤리위원들이 있으니까 그래 천만다행이네요 거짓말이 그냥 몸에 배여 있고 언모론적 그런 시각이 몸에 배여 있고 나이 든 사람 보기를 뭡니까 어디에 그냥 발대처럼 여기고 거짓말과 여러분들 언모를 통해 가지고 윤회관 함께 온갖 악패를 다 저지르고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인생 초년에 질을 이렇게 잘못 들인 친구들은 할 수 없는 거죠 이게 뭐 착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단독으로 결정하였다고 믿기 어려운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그럼 다른 말은 뭡니까 이준석이 네가 시켜가지고 김철근 정무실장이 야밤중에 대전 내려갔으면 뭡니까 사실 확인서 받아온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윤리위원장이 우회적으로 한 것은 윤리위원장은 이날 정거인멸 의혹에 연루된 김철근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인연이라는 고강도 징계결정을 내렸다 이게 결정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중앙일보의 속보였고 조선은 조금 이렇게 이준석이